안녕하세요. 이번에 킨텍스 집행업코리아에 참여한 아르테미어 최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제품은요, 봉제를 배제하고 만든 아이디어 패션 제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네이빙 컬러의 제품을 오렌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단추를 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비자 스스로 제조를 팔면 오렌지화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 제품은 특화제품인데요. 페이스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카드지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폰이며 아이패드 모두 가능하고요. 심플함을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죽 소품으로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